안녕하세요. 오늘은 짧은 소식을 듣겠습니다. 김정은과 푸틴의 만남에 관한 소식인데요. 끊어서 들어보겠습니다. saying까지 tonight, white house는 백악관. 백악관은 미정부를 대표해서 쓰는 말이죠. 백악관 official이니까 어가 있으니까 한 명이고 백악관 관리가 saying 말했습니다. saying 말했습니다. 이 동사도 생략된다 그랬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요. 네, 러시아까지. 그러니까 아, 김정은이가 러시아에서 푸틴을 만날 거구나라는 걸 누가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믿는다 했는데. saying the US죠. 미국이. 미국은 believes. 믿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North Korean. North Korean leader. North Korean leader는 누구예요? 김. 김정은이죠. 김정은인데. 김정은이 expect. 기대하고 있다. 기대한다는 건 예상한다는 얘기예요. 뭐 할 거라고, 무엇을 예상하는데. expect to 나오죠. expect to. 미 누구를 만난다 할 때. 공식적인 만남일 때. 정상 간의 만남은 meet with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meet with를 반드시 쓰셔야 돼요. 보통 처음 만났을 때 I'm glad to meet you 라고 하잖아요. nice to meet you, glad to meet you. 처음 만나는 사이일 때는 meet you 이렇게 쓰는데 정상들 공식적인 만남일 때는 meet with someone else, meet with President Putin 이런 식으로 씁니다. meet with President Putin이죠. 푸틴. 어디서? In Russia에서. In Russia 라고 했죠. 그래서 정상회담. 북러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라고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믿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생각한다는 얘기죠. 위드로 시작했는데, 위드로 시작했는데요. 위드 모스코우. 모스코우는 서울, 모스코우, 뭐 평양 이런 식으로. 수도를 쓰면은, 수도를 쓰면은요. 그거는 정부를 대신해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 정부 할 때 모스코우, 한국 정부 서울, 북한 정부 하면은 이제 평양 이렇게 되겠죠. 모스코우가 desperate, desperate for. 무엇을 몹시 가지고 싶어해. 무엇을 more weapons, more weapons. 그러니까 무기를 더 많이 갖고 싶어해요. 무기를 더 많이 갖고 싶어해. 왜? 왜요? 누구를 상대로 쓸 무기. 누구를 상대로 쓰기 위해서. use against, 아, Ukraine 이 되겠죠. ukraine.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써야 하는, 써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무기를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 몹시 절실하게 필요하다 할 때 dasperate for예요. 근데 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여기다 이제 컴마를 찍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The New York Times가 등장했네요. The New York Times Reporting 이것도 이제 동사를 안 쓰고 ING 썼는데 이게 동사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New York Times는 이제 단행본일 때는 기울임체로 많이 씁니다. Reporting, In Exchange라 그랬죠. In Exchange 그 대가로 그 대가로 그러니까 무기를 이제 러시아는 북한에게서 북한으로부터 이제 무기를 수입을 하고 그 대가로, In Exchange 그 대가로 북한이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은 뭘 원합니까? New York Times reporting, In Exchange, North Korea wants advanced technology for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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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anced도 익숙해져야 되는데 어차피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요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advanced, advanced 뭐 상관없어요 다 들립니다 첨단 과학, 첨단 기술이죠 technology 첨단 기술, 첨단 기술을 원하는데 첨단 기술을 원하는데 그럼 어디에다 쓸 겁니까? 첨단 기술을 갖고 와서 뭐 하려고 once advanced technology for its satellites and nuclear submarines once advanced technology for its satellites and nuclear submarines 그리고 인공위성 satellites and nuclear submarines 핵잠수함이죠 아 그러니까 위성하고 핵잠수함에 필요한 첨단 기술을 원한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러시아로부터 adding the meeting could happen as early as next week adding the meeting could happen as early as next week adding the meeting could happen as early as next week adding, 여기서 adding 이라고 나왔는데 계속 이제 덧붙여서 계속 이제 덧붙여서 이게 뉴욕타임스가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The meeting, 북러 정상회담이 되겠죠 북러 회담이 The meeting could happen as early as next week 이르면 다음 주에 이르면 다음 주에는 이제 개최될 예정입니다 개최될지도 모릅니다 했는데요 as early as는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강조의 의미가 있는데 이르면 다음 주라고 번영을 했지만 이거는 좀 엄청나게 빠르다 엄청나게 이르다 그렇게나 빨리 다음 주에 진짜 개최되면 엄청 빠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나 빨리 하는 뉘앙스가 있다는 거 그 뉘앙스가 중요한 것이죠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이미지 바꾸고 처음부터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했고요 스크립트는 말씀드렸듯이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 알림마당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이거는 다 외워도 외워서 써먹을 수 있는 표현들이고 짧으니까요 다 달달달달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뜻을 알고 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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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